곱창 대 낙지! 꼬들꼬들한 곱창과 각종 채소를 매콤하게 볶아도 좋고 짭조롬한 양념과 함께 강력한 불맛을 먹어봐도 좋다 식욕 배터리 완충시키는 육지의 대표 곱창이냐? 고소한 참기름으로 쉐킷 쉐킷! 매콤한 양념으로 무비무비! 탱글탱글 물 만난 산낙지들의 신나는 파리타임! 스타미너를 바짝 끌어올리는 바다의 대표 낙지냐? 추위를 한방에 물리칠 곱창 대 낙지! 과연 당신의 선택은? 오늘은 추운 겨울날씨의 미력을 완벽하게 보충시켜줄 곱창과 낙지입니다! 낙지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낙지가 완전 그런 스태미너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참 운동할 때 정말 많이 먹었어요 또 저랑 잘 맞아요 낙지가 통째로도 드세요 낙지 통째로도 드세요 저는 이렇게 나무젓가락에 말잖아요 낙지? 네네네 그렇게 먹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연포탕 너무 좋아하고요 진짜 좋아하는데 샘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사실 제가 빨간 양념 많이 안 좋아하는데 낙지비빔밥을 또 맛있게 먹어요 오늘 날게 그거예요 다 어머! 어머! 진짜 너무 좋네 진짜 좋아하는데 네!